남편을 놀러 가는 mehrm triang. 금리 amendment 민망 мерm 낙지 같이 탑에 있고 자 R2훈련주쭈 네 이거 메온 맞았어요! 와아 네 요기서 이제 디벅까지 자 네 전불 빠진상태에서 리드는 살아 들어갑니다 또 쿨타임까지 사기적으로 60초 고대 자 이거 지금 강력하거든요 자 자 이건 데미지가 조금 모자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아 프로게 정말 무섭네요 자 이거 대피대로 용애분도 대박 이야 예 하지만 뒤에서 이제 메가나로 변신했고 메가나로 궁극기 대박 자 이거 리드 영혼의 족쇄 이거 리클래스 물렸고 하지만 여기 뒤에서 데미지 강력하죠? 자 프로게 프로게 살아있어요 자 이거는 네 슈가 딜리 들어가면서 윌리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전멸시키는 엘레멘트 암으로써 이제 케빈선수와 리신이 여기서 아 이거 그냥 잡혀버렸습니다 조명감주하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네클래스 예 자 아자 프로게 그렇죠 깔끔하게 시비를 마무리해주고 자 홀려지도 한 번 더 남았고 매혹대 이거 프로게 오히려 위험합니다만 아 이거 그렇죠 리신 용애분도 잘 들어갔고요 뒤에서는 케빈이 케빈이 아 전멸 빼는데 성공했습니다 엘레멘트 한명 두명 끊었으니까 두명 끊어도 딜러지니까 대놓고 그냥 바로 먹습니다 엘레멘트 자 이거는 체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케빈 메가나르 메가나르 자 이거 먹어야죠 이건 먹어야 되는데 자 렉사이 들어와서 스틸 아 스틸 나겠어요 엘레멘트 여기서 잘 끌었습니다만 네 아 이거 바로 먹구 네 자 이거 아들이 앞선멸 예 바로 먹구의 힘으로 계속해서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자이언 지금 네 자 이거 프로게 선수 아니면 데미지 넣을 챔피언이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자르는 시계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면 바텀 없지게까지 그냥 날라갈 수가 있죠 이거 잘하면 끝낼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르키가 40초 남았거든요 리산드라도 40초 남았고요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한 번 한타 잘못해가지고 자 이거 아이디는 몇 명까지 빠졌어요 자 윌리븐은 병동 자 맞았고 아 이거 프로게 살기가 힘듭니다 자 이거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 이게 지금 이거는 바로 스틸 한 번 타 있다고 게임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기 자이언츠가 네 지속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 표정을 보세요 아 이것들 진짜 이 표정이에요 지금 아 프로게 기껏 캐리를 했더니 각탈을 못 쏴 이 표정입니다 지금 왜 도대체 바론을 왜 못 먹은거야 이 표정이에요 지금 아 지금 눈을 못 뜹니다 이게 현실이 아닐거야 눈을 갖고 뜨면 난 아직까지 808이고 어 바로는 아직 살아있고 보디슘을 쉬게 강탈을 쓰겠지 눈을 뜨고 싶은 눈을 뜨는 순간 분명 그 상황일거야 이건 꿈일거야 이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 내 꿈에서 깼나 봅니다 하지만 눈을 떠도 절망적인 패배 싸인만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아저씨 알 Amen